한 달에 15만원이면 며칠을 보내줄까요?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엘리나입니다. 저는 러시아입니다. 제 height은 170만원입니다. 한 달에 15만원이면 며칠을 보내줄까요? 아, 뭐지? 혹시 제안하고 조금... 쿠폰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? 이렇게 올 때만... 두 달에 20만원이요? 그거는 몇 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? 열 번이요? 이렇게 20만원이요. 그러면 도복이... When we visit this office, which is park there, do you remember the park there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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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There is juji's place. Really? Yeah. 이친 아 오키 육사